안녕하십니까. 강주에서 온 27살 김민혁입니다. 진영 가다가 발음이 너무 좋아서 노래 한 잔이 하러 왔습니다. 어떻게 사랑하고 멋진 말 이전 삶을 거란 착각도 말아 그래야 내 삶의 눈에 견디지 못해 이 세월 방암 속에 청춘을 묻었다 그는 순전없는 생활 다 태성의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맘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댓글을 걸지마 손에 실어 어떻게 사랑해 보지만 이 기준이 쌓았을 거라고 찢었구만 그래야 내 삶의 무게 격디지 못해 이 세월 다 맘속에 첫 줄을 묻었다 송전없는 생활 탑에서 구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일이 지금 꿈도 뛰어 남몬도 뛰어 내 우리 생에 백을 갈지 말 송전없는 생활 탑에서 구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일이 지금부터 뛰어 남몬보고 뛰어 내 인생에 백을 갈지 말 내 인생에 백을 갈지 말 March 내일 될 것 같아 남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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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는 것 같아 aldo 와 와 와 야 잘하죠 잘하는 노래 있어? 김에드 누구? 님에드 님에드 무슨 노래야 진성 진성 노래를 이렇게 두성직히 잘하는 사람 처음 봐요 부끄러워요 아 괜찮아요 됐어요? 갑니다 형님들이 너무 응원을 잘해주셔서 아 다 잘해주시는데 아 저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아니에요? 저도 몰라요 처음 뵙습니다 부탁드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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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가 맞췄다면 당신도 당신 주의 주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이 또 내가 났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던 남자 아버지 생각나래 방손처럼 입만 하셔도 살림산만약 그 자리 우리 엄마 경생시키네 아버지 엄마에서 아빠처럼 살림산만약 가슴에 내 옷을 받던 못낸 가두리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반달리 한참 따라주던 반달리 한참 돌아주던 반달리 한참 에서 가둬룡 하나 과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는 엄마에서 우리를 한 번쯤 살기 싫나요 가슴에 이 모습을 박고 없는 아들을 달래주시는 따라주면 옮겨 따라주면 막걸리 막걸리 앉혀 가슴에 이 모습을 박고 고맙습니다.